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지난 수개월간에 걸쳐서 또 우리 귀한 교수님들이 함께 연구해 주신 청년, 그들은 왜 떠나는가라는 주제로 저희 ARCC 연구소의 포럼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했는데요. 우리 연구를 담당하신 교수님들이 각 연구 파트의 책임자들께서 순서대로 진행하신 연구의 결과의 의미들과 뜻을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연구 자료 발표 시간을 거친 이후에 청년사역 현장에 계시는 또 목사님 그리고 청년사역자 그리고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함께 또 연구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현장에 어떤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는 패널 토이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 교수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뭐 저도 이렇게 대강은 알지만 자세히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고신대학교의 이현철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 기법들이 사용되어졌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고 또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온라인으로 계시지만 우리 고신대학교 또 이현철 교수님 마음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고신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현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았고요. 그 조사에 있어서 타당성 있게 또 과학적으로 또 의미 있는 결과들을 우리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좀 손에 잡히는 결과들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좀 기본적인 리서치 디자인에 있어서 의미들을 좀 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실천신학적 접근에 있어서의 방법론의 한계들을 좀 극복해 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연구들이 문원연구 중심이고 또 타당성이라든지 과학성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손에 잡히는 결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자 노력하면서 실천신학적 측면에 있어서의 방법론들을 좀 극복하고 노력했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한 현장지향적인 결과들을 도출하는 데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주고 했던 내용들을 실증적으로 검증도 해보고 또 사회가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정말 저것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결과들을 구성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측면들을 가지고 제가 연구 방법적인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성의 측면들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천신학의 어떤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다소 현실과 조금 계리되어져 있고 이론과 실제가 조금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어졌던 것인데요. 현장에 들어가고 또 교회나 청년들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대규모의 조사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방법론적인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리고 심층연담이라든지 포커스그룹 인터뷰 또 그리고 델파이 조사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통합연구 방법론들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접근들은 한국교회에서 진행되어졌던 또 특별히 교회를 대상으로 한 실천신학적 측면에 있어서 아마 최초의 접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짐으로써 그와 관련된 측면들이 정말 실천성의 성격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리서치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저희들의 현장성입니다. 사회 현장 관련 주체들의 종합적인 시각들을 저희들이 함께 구성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연구 대상들의 경우에는 주로 청년들 또 그리고 청년 사획들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전문가 사획자들 또 그와 관련된 단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청년 사획과 관련되어져 있는 종합적인 시각들을 구성해 보고자 그 주체들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조금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현장과 계례된 결과들이 아니라 아마 결과 자료들을 좀 보시면서 미리 받으셨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참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기존의 연구들보다는 좀 손에 잡히는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성의 어떤 특징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학적 체계성입니다. 신뢰성과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좀 노력하고자 잡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에 천 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했고요. 또 그리고 심층면당과 FGI에 있어서 그야말로 교회를 떠나고자 했던 가난한 청년들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어떤 내부자적인 시각들, 또 그들의 어떤 딜레마들, 또 그들의 아픔들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청년 사획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인식들을 분석하고 또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에 정말 그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인가, 사획자로서의 답답함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담과 FGI, 그리고 델파이 조사, 이렇게 트라이언글레이션을 통해서 연구 전반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은밀성들을 신뢰도라든지 또 CV값들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사회에 내어놓아도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사회과학적인 접근들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아크 팀들 안에서 개선되어지고 또 보완해서 좀 더 정밀하게 또 그리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측면들 안에서 양적 연구 또 그리고 질적 연구에 있어서 또 델파의 부분에 있어서 항목들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 1017명의 우리 청년들이 참여했고요. 20명의 청년들, 가난한 청년들 또 그리고 전문가와 관련된 델파의 조사들이 함께 진행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 청년들의 마음들이 좀 공감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 사학자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사학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또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 이제 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양적 연구 결과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청년들의 인식들을 저희들이 좀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 보고에 있어서는 우리 총신대학교에 우리 함영주 교수님께서 발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시면서 의미 있는 사학적 시사점들을 도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의 함영주 교수입니다. 이번에 저는 양적 연구를 맡았습니다. 저희 양적 연구는 지난 1월부터 3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청년들 1,017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일반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가난 청년들도 있고 교회를 떠나보자 하는 또 교회를 심지어 신앙 자체를 옮기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양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과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요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조사 개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전체 12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는 요인들을 하위 요인들을 12가지 영역을 나눴고 그중에 57문항을 분석을 했습니다.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0.7 이상 되어서 기본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문항들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령대와 성별을 보면 여자 청년들이 60% 그리고 남자 청년들이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이 90% 이상 이 설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 설문에 참여를 했고요. 미혼 청년들이 대다수 차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가장 관심을 두었던 청년들이 신앙위험군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는 청년들 320명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 청년들 80명 그리고 현재 교회는 안 다니고 있는 가난한 청년들 122명을 대상으로 특별히 일반 청년들 일반 교회 다니는 청년들과 집중적으로 비교해서 과연 요인이 무엇일까 교회를 떠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대조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양적 연구에서 드러난 이유들의 한 5가지 이 12가지 요인들 중에 대표적인 5가지 요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회자 요인 그리고 개인 신앙 요인 공동체 요인 교회 문화 요인 그리고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요인들이 대표적인 하위 요인들 중에서 5개 꼽혔습니다. 그중에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요인 중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이 전체 목회자 요인의 대표적으로 전체를 살펴보면 일반 청년일 경우에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거기에 응답한 점수가 3.02점이었는데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고 포기할 의향이 있고 또 다니다 안 다니는 가난 청년들의 경우에 월등하게 높은 요인을 보였습니다. 목회자 요인이 상당히 높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강대상에서의 모습과 아래 내려와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에 실망한 그런 이유가 교회를 떠나는 요인들 중에 또 큰 요인들로 잡혔습니다. 또 목회자의 설교 요인도 역시 목회자 요인 중에 하나로 잡혔고요. 목회자의 상처되는 말, 우리가 신방을 하고 청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상처되는 말,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요인들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 요인이고요. 또 청년부 공동체적인 요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끼리끼리 문화였습니다. 일종의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진입장벽이 높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청년부가 이렇게 환대 중심의 문화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앙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 역시 교회를 옮길, 또 신앙을 포기할, 또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이런 청년들에게서 굉장히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요. 그중에 이 개인신앙적인 문제 중에서 종교 자체에 대한 회의감, 이 부분이 해당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반 전체 청년하고 나머지 세 부류의 청년들, 소위 말하는 신앙 위험군이라고 불리는 청년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신앙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 청년들에게서 다른 청년 그룹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신앙 요인 중에 종교에 대한 자체에 대한 회의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영적인 부분,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는데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과 한국 교회에 던지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교회 문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문화 요인이 꼽혔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교회 직군자들,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또 집사님이라든지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원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들을 받고 그것이 청년들을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헌신 강요하는 부분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사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신앙이 좋은 청년들을 그런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되는 그래서 헌신을 강요하는 이런 요인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개인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개인적으로 시간의 문제라든지 우선순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요인들로 잡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이 자세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신앙생활 만족도 신앙생활 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될까 전반적으로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전체 청년이 한 3.38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면 고위험군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는 그보다 좀 낮은 그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에게서 조금 더 낮은 신앙생활 만족도가 나타났다 하는 거고요. 또 교회생활 만족도도 역시 낮았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일상생활 만족도는 거의 유사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청년들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만족도는 낮은데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만족도를 다른 곳에서 찾아서 자기의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 혹은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청년부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의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 내가 지금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니즈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소그룹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이런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문항이지만 청년부가 해줘야 될 세 가지가 그럼 무엇이냐? 청년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대답을 했습니다. 걔의 영적인 성장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영적인 갈급함이 청년들에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교회에 옮길 의향이 있는 청년들, 고위험군에게 있어서 이 다섯 가지 요인이 아주 높게 나왔고, 또 신앙 생활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 청년들에게서 높게 나왔고, 또 교회에 가지 않고 가난한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이 요인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 세 가지 정도 꼽는다면, 개인 신앙적인 요인, 영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목해자 요인, 문화 요인, 이 부분이 꼽혔고요. 또 신앙 생활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요인이 무엇이냐? 상위 세 가지 역시 개인 신앙 요인, 문화 요인, 그리고 혼신 강요 요인, 이 같은 것들이 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일상 생활 만족도에 신앙 생활 만족도가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을 만족스럽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주면 청년들의 일상 생활도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그 가운데에 교회 생활 만족도가 매개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청년들의 신앙과 일상 생활에 큰 만족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이슈와 해결 방안들을 양적 연구를 통해서 끄집어냈는데, 이 부분들은 추후에 아마 이 포럼 우리 패널 토의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양적 연구의 결과는 결국은 교회가 청년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청년들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양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현철 교수님께서 질적 연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양적 연구의 결과를 받아서 양적 연구가 전체적인 어떤 경향성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면 청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들과 딜레마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내부자적인 관점, 또 그리고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들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면서 양적 연구의 흐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기도 하고 또 대규모의 양적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는 또 아주 세부적인 상황들, 내면적인 상황들까지도 저희들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전반의 타당성들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질적 연구 결과를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한 5가지 영역의 특징들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개인신앙 영역이었습니다. 개인신앙 영역으로서 청년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회를 떠나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양적 연구 결과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제 목회자 영역들도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배려나 또 어떤 헌신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관계 영역입니다. 공동체가 청년들이 와서 좀 위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딜레마적인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교회 풍토 및 문화 영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었는데요. 청년들을 향한 기성세대의 어떤 태도라든지 또 극과 속이 다른 어떤 교회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좀 많이 고민들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신앙적인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및 인식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청년들은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영역들 중에서 저희들이 사회를 위해서 또 청년들의 어떤 인식들 중에서도 가장 좀 강조해졌던 부분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청년들을 향한 기성세대의 태도와 이해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한 이해도가 기성세대들 특별히 산업화 세대라든지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지 386세대가 현재 기성교회의 더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그들의 인식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진 않는가 혹은 그 청년들을 바라본 어떤 감수성 자체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그들의 시각 또 그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졌던 부분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또 청년문화들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의 인식들이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지 또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차이를 보이면서 청년들은 좀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답함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좀 이후에 좀 더 패널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시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년들은 참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보았습니다. 교회로부터 어떤 영적인 위로들 또 본질적인 평안들을 얻고 싶지만은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좀 답답함들이 거기에 대한 좀 절실함들이 청년들 가운데 좀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정말로 어떤 상황들에서 위로도 받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청년들은 좀 갈등도 있고 답답함도 느끼고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목회자 영역입니다. 연구 전반에 있어서 참 목회자와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목회자에 대한 또 실망이라든지 또 목회자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좀 말씀과 또 설교의 모습들과 다른 모습들 또 그리고 대화 가운데 속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의 상처가 되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많은 아쉬움들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목회자의 영향력들, 의미는 이 청년들에 있어서 참 절대적이다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개선시켜 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을지 또 신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목회자 영역들 가운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렸지만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다섯 가지 영역들 안에서 아주 현장감 있게 청년들이 어떤 답답하고 또 청년들이 우리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목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적인 결과와 함께 또 질적인 결과들을 이렇게 한번 믹스해서 보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그림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위해서 좀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또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어떤 전략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청년들이라든지 그 주체들과 관련된 상황들을 좀 살펴보았다면 이제 실제로 청년들을 함께 사역했던 전문 청년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들 또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또 어떤 답답함들이 있는지 저희들 델파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델파이 조사도 한번 보면서 저희들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려보시고 또 내용들을 잡으시는데 아마 의미가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델파이 파트는 저희들이 아신대학교에 우리 이수인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델파이에 관련된 사항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델파이 연구 부분 발표를 맡은 아신대학교 이수인입니다. 사실 앞에 다른 두 가지 연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는 그래도 어디에서 조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약간 델파이 연구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델파이 연구는 다른 연구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 나가는 그런 연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델파이 연구에서는 총 10분의 전문 청년 사역자들의 의견들을 함께 수렴하고 모았습니다. 전체 10명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 사역 경험은 약 11.6년 정도 되십니다. 10년 이상 사역을 하신 청년 사역자로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그러면 청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 사역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이나 어려움,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청년 사역이 집중해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총 세 번에 걸쳐서 설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에서는 개방형 설문으로 청년 사역자들께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문에서는 그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다시 설문을 보내서 이 의견들에 동의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문에서는 그렇게 두 번째 설문에서 받았던 청년 사역자들의 반응에 또 평균을 내서 다시 한 번, 한 번 더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나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청년들에게 물어봤지만 또 청년 사역자들의 생각이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결과 굉장히 높은 점수로 수렴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언급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잘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청년들이 보금의 본질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청년들의 삶의 고민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청년들에 대한 감성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감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게다가 교회의 비상식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청년 사역자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표를 보실 때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위에 표의 위 칸은 조금 더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그런 의견들이고요. 밑에는 중요하지만 위에 거보다는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온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델파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굉장히 재미있는 특이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청년 사역자들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앞에 이전의 연구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목회자의 리더십 문제, 사역자의 관계의 문제 있죠. 이게 청년 사역자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교회 어른들에 대한 실망, 기성세대와의 갈등, 청년부 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도 청년 사역자들의 시각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청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역시 중요한 의견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언급된 의견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가르쳐야 할 일, 관계로 접근할 일, 사역자 개인이 노력해야 될 일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일로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다 받아서 보시는 걸로 알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항목에 있어서도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청년 사역자들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언급이 되지 않은 의견이 어떤 거냐면 과도한 섬김에 의 강요예요. 그런데 굉장히 귀에 익숙하시죠? 바로 이전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과 요소였는데 청년 사역자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은 청년 사역자들이 스스로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생각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특이한 점은 통계적으로 다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어요. 아마 청년 사역자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달라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시대적인 요인, 외부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내부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청년 사역이 집중을 해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가장 잘 수렴된 의견이 바로 이 네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의견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시는데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사역자가 노력해야 되는 것, 또 교육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사역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약간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연구에서 또 중요하게 여겨졌던 신앙의 실천의 문제, 사회에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의견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언택트 소통이나 또 비대면 소통, 온라인 콘텐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델파이 연구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청년들의 생각 사이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 사역자들이 약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어떻게 보면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목해자 요소가 높은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사역자들이 스스로 조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청년 사역을 앞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상 델파이 연구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서울신대에 섬기고 계시는 우리 신승범 교수님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결론 내려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청년 사역 현장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시행했고요. 청년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델파이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청년들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한 문장을 청년 사역의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세 분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들의 목소리와 청년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비교해 보면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큰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이 연구 결과들을 이해하고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본 결과 청년들은 교회에 다닐 이유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신들에게 더 큰 이해와 배려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년 사역자들은요.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이죠. 신앙을 양육하고 때로는 어떤 종교적 구호로 청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교회의 관심과 청년들이 원하는 관심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때도 많이 생각했지만 이 연구를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본 지점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청년 사역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뽑아냈습니다. 이 표에 보면 이 상태 부분이 저희가 발견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의 핵심 가치와 공간의 개념을 이용해서 여섯 가지의 공간, 여섯 가지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가치가 센츄럴리티입니다. 보금의 본질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하스피탈리티입니다. 환대 공동체고요. 세 번째가 이해와 배려의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번째가 내적 동기 회복의 리바이벌이고요. 다섯 번째가 공적 신앙을 강조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진실성, 인테그리티죠. 그걸 의미하는 하모니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설명할 때 보통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와 기도를 의미하는 레이트르기아 가장 중심에 있죠. 그리고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프로페테이아,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여섯 개의 핵심 가치를 이 교회의 기능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의 공간 개념을 도출해냈습니다. 청년들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라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책임은 청년 사역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사역자들의 역량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여섯 가지 선정을 했습니다. 핵심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역량들인데요. 첫 번째가 영성 및 자기 확신 역량입니다. 두 번째가 팀 구축, 팀워크 구축 역량이고요. 세 번째가 문제 해결 및 팀 리더십 역량입니다. 네 번째가 공간 및 임파워먼트 역량이고요. 다섯 번째가 공적 신앙 감수성 역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인테그리티 역량입니다. 청년 사역자들을 통해서 청년 사역자들이 제공해 주는 그 공간에서 청년들의 신앙은 잘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에게도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동체 비전 및 공동체 세움 역량입니다. 두 번째가 관계 및 돌봄 역량입니다. 세 번째가 갈등 관리 역량이고요. 네 번째가 자기 주도 역량입니다. 다섯 번째가 문화 변혁 역량이고요. 여섯 번째가 자기 성찰 역량입니다. 사역자와 청년들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청년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청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의 결론으로 이렇게 핵심 역량들을 선정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 역량에 대한 정의와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 도구와 그리고 어떻게 청년 사역자들의 역량과 공동체의 역량을 개발시켜줄 수 있는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크와 함께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 이후에 저희가 이 역량들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과 방법들을 저희의 연구 과제, 후속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연구의 좀 더 구체적인 결과들은요. 아크에서 안내드린 대로 한 두 달 정도 후에 저희가 이 연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담은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책으로 출판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해를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패널 토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간 몸을 좀 긴장을 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대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좀 편하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패널로 지금 이제 함께 토론하실 분들 한 분씩 잠깐 그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의 기쁨 있는 교회, 우리 조이풀 교회에 담임하시고 주로 이제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 사실 교회로 잘 성장한 교회인데요. 우리 조지훈 목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홍대에서 또 움직이는 교회, 무빙철치라는 이름으로 홍대의 또 이 거리의 젊은이들과 그 많은 청년들을 또 품기 위해서 또 이렇게 뛰고 계시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 김상현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함께 발표에 수교해 주셨던 그 다음에는 고신대학교의 이현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실천신학대학원의 우리 조성돈 교수님. 여러 곳에서 많이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살 예방 활동부터 또 성교적 교회 다양한 활동들을 섬기고 계신데 우리 청년들 토론에 아주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실 것 같아서 함께 모셨습니다. 조성돈 교수님 또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앞에 이제 발표를 우리가 쭉 들으셨는데 우리 이제 이현철 교수님을 제외한 일단 세 분 중에 우리 이제 누구부터 하면 좋을까요? 우리 조지원 목사님부터 먼저 이제 앞에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관전평이라고 할까요? 잠깐 간략하게 한번 하신다면.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아주 너무 좋았고 이제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접근들을 이제 도출할 수 있는 첫 발들이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 김상현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교수님들이 연구에 참여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라고 보는데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현장성이 사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현장과 교수님들의 강의가 좀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특별하다고 보고 저는 교회를 홍대에서 시작한 지가 이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런 포럼을 참여하다 보면 대형교회가 할 수 있는 거냐, 중형교회가 할 수 있는 거냐,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는 거냐라는 사실 논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주제의 어떠한 결과물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보금이고 본질적인 측면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또한 시작점이 될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저는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방법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보통 그건 약간 돈이 있거나 아니면 시설이 받쳐주거나 또는 어떤 인원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1대1로도 사실은 접목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돈 교수님은 어떻게 같은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조사 결과를 보면서 생각보다 착하다, 청년들이 아직은. 그래서 목표자들에 대해서 시험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못된 청년들만 너무 많이 만났구나. 아, 예상보다 상당히 착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교회 이탈 의도라든가 이건 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결과입니까? 저희들 전체 설문 문항 안에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는가? 또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직접 물어보고 그 문항에 대해서 응답한 학생들에 대한 변수들을 잡아서 거기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죠. 그러면 상당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보니까 한 30%?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난하겠다, 포기하겠다까지 합치면 50% 이상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착한 것 같지만 불안한 상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구나. 사역자들은 역시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런가? 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현철 교수님께서 수치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아까 우리 함영주 교수님께서 양적 연구 발표하실 때 그 숫자가 3, 4, 5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후에 책이 출판될 때는 이 해석 수치들을 해석할 수 있는 팁들 또 그리고 쉽게 설명되어 질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재할 예정인데요. 아마 질문자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마 3점과 4점, 또 5점이 무슨 의미인가? 이와 관련된 의미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설문 문항을 구성할 때에 5점 촉도로 한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설문조사 가운데 3점이면 보통이다, 4점이면 매우 그렇다, 5점이면 매우 그렇다. 이와 관련된 인식에서의 평균 수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후에 책 작업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 대화가 됐는데 사실 질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단임 목회자시고 단임 목회자시지만 그래도 거의 순수 청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 각 영역에서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청년 사역자 또는 단임 목회자 또는 또 다른 퍼스펙티브의 신학교 교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약간 공격성 발언을 좀 해주시면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청년들 많이 접촉하고 있고 저희 교회가 물론 3세대가 모이는 교회지만 사실 동력을 청년에게 주고 장년들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구조냐 아니면 장년에 동력이 있고 청년들이 뒤에 붙는 구조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사실 교회 안에 문화와 생태계들이 달라지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어렵지만 좀 청년에 먼저 동력을 두고 장년들이 뒤에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서포트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장년들과 설득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들으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조금 이렇게 핫하게 우리가 좀 논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탁상공동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사실 청년 사역자들이 어떤 고민들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실 이게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게 청년 사역자들도 사실은 단임 목사님이라든지 교회가 갖고 있는 의사 결정 구조 안에 사실 들어가기보다는 오더받는 구조거든요. 오더받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엇인가 비전과 의미와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의미와 비전과 그런 것들을 사역자가 과연 던질 수 있는 구조인가. 사실 부서 간의 경쟁들 그다음에 보고서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솔직한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고 사실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청년 사역자들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실제적인 이유가 우리 김상인 목사님도 청년 사역자로도 지금은 단임 목사지만 뛰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역자가 들어가서 잘 부응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 빠지면 또 바로 또 죽는 실제적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냉정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 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공론의 현장들로 갖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단임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부응시킬 수 있는가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결정적 요인은 단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사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단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단임 목사님으로서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본인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단임 목회자들이 사실 전적으로 청년 사역이나 사역자들 그리고 청년 리더들을 교회에 동등한 사실은 리더십이자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목회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데. 그러니까 비전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전혀 비전 공유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괴리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 어떤 의사가 결정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런 포인트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탑단 방식으로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어졌을 때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러한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좀 이렇게 바텀업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책 사역의 정책적인 방향을 구성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좀 참여하는 물론 전체적인 어떤 목회 철학이나 방향은 단임 목사님 한국적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상에 있어서 함께 동력하고 또 비전을 쉐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청년 사역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런데 전통적 구조 안에서 지금 탑다운이나 바룸에서 업으로 가는 이런 구조들이 물론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왜 이런 의사정책 결정구조를 어떤 거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들이 안 되는 거예요. Y에 대한 것들이 이런 구조에서는 약해지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Y, 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면 오더를 주든 뭘 주든 상관이 없는데 그 구조 자체가 없는 거죠.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숙지하고 숙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이런 구조는 이제 아쉽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통,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한 기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50% 이상이 뛰쳐나가겠다는데 이 친구들 보고 정책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과한 기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사 보면서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왜 상했냐면 꼰대로 386을 꽂았는데 저희도 교회에 가면 말 못해요. 저는 386도 솔직히 잘못된 게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586이에요. 그런데 다들 50대인데 50대도 교회에 가서 입벙것을 못하는 구조예요. 실은 70대 이상은 돼야 교회에서 뭐라도 발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혹시 어느 교회에 다니시나요? 요즘은 담임 복사가 저보다 어려워요. 그랬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은 청년들에게 의사결정구조에 들어와라, 참여를 해라 하지만 실은 물어보면, 너 참여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놀개라도 놔두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우리 애가 컸으니까 놀개는 놔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구조에서 결정권이 없어요. 이 정도 나이가 돼도. 그럼 저 윗분들은 저것들이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조지훈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단임 목회자들이 정책이나 어떤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나 청년 사격자를 참여시키겠다라는 마인드를 갖추신 분이라면 그걸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구조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연구 결과도 그랬는데 사실 본질이었잖아요. 이들이 듣고 싶은 거는 본질,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정책으로 결정하자. 이 구조 말고 왜 뛰어나가는 거를 우리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본질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일하자는 구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동기부역만 되면 저는 청년들은 더한 헌신들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희 목사님 연구를 쭉 결과들을 발표와 또 자료들을 보시면서 현장 사역자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온도차를 좀 느끼는데 무슨 얘기냐면 과연 교회, 아까 우리 조성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있는데도 떠날 요양이 있고 떠난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저의 질문은 과연 떠난 친구들이 다시 그곳으로 올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떠난 친구들은 이유가 있어도 떠났고 또 떠나려고 하는데 떠났는데 다시 들어올까라는 저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제3지대가 필요한 거 아닌가. 여전히 저는 청년의 현장에 있으면서 청년들은 주체로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여전히 방향성 자체가 지금도 저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요. 청년을 대상을 두고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접근 방식을 가다 보니까 이들이 주체로서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구조 자체에 이들이 들어올까? 저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역자와 청년이라는 리서치를 했다면 저는 그 사역자 그룹 안에 교수님들도 계시다고 생각하고. 1지대도 아니고 2지대도 아닌 제3지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3지대에서 이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청년의 비율보다 사실 떠났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왜 필요하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떠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3지대 안에서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면 똑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이 뭘까? 지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듣는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적인 측면은 너무나 핸드폰만 돌려도 정보는 맞는데 지금 젊은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경험한 걸 자기가 믿는 세대고 그렇죠.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복음적 삶에 대한 모델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목해자라는 수치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3지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청년은 없다. 라는 어떤 공격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혹시 이제 연초에 가서 마지막으로 연구팀을 대표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 또 어프로치들을 극복해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많은 청년들도 만나고 또 연구자들도 만나며 또 전문가들 만나면서 이랬는데요. 그래도 참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청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 사획자들 역시도 참 엄청난 헌신들과 노력들을 정말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참 희망을 보았고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청년 사획자분들 정말 좀 응원하고 싶고 또 그 사획과 또 활동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릴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오히려 교회가 그 청년들에게 교회답지 못한 또 교회로 다가가주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추후의 어떤 작업들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말씀하신 어떤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크 포럼의 주제에 맞게 정말 교회들을 연결하고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섬기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그 격려들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아쉬운데요. 사실은 뭐 앞으로 한 30분, 1시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뭐 섣불리 약속하는 사람은 아닌데 약속하기는 우리 연구하신 교수님들과 오늘 패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청년 여기 뭐 우리 움직이는 교회 같으면 청년 사역자나 성교사로 파선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조지훈 목사님 교회도 나누어져 있는 그 가정 규모에서 청년 대표성을 가지는 청년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사실 못다한 좀 이야기들을 다음번에도 조금 고르게 연구하시는 분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또 사역자들이 함께 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빠른 시간 안에 꼭 마련하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аст点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